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아무리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있어요 저기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 화가 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려치고 그리고 소와 양과 이 짐승대를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쳐가지고 그것을 다 밖으로 내어 쫓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냐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들여서 다 집어던지고 완전히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난리를 치신 거예요 격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채찍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을 막 다 지는 대로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의자 들어서 집어던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성전 안에서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것은 어디 한 곳에만 기록이 돼 있지만 다 기록이 된 건 그만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에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오는데 성전에 올 때 반드시 뭐를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 에배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가까운데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에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러 오려면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이제 먼 거리를 오면서 이게 통통했던 놈이 이제 빼빼빼 마르게 되기도 하고 오다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어디가 이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에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재물은 어떤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먼 거리를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오지 말고 돈을 가지고 에루살렘에 가서 가장 거기에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에배를 드릴 때 가지고 가서 에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상과 장노들과 서유안과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은 것을 놔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돈을 사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릴 때 그 재물로 쓰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괜찮은 것도 트집을 잡아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흠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상처가 나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있는 걸 사야 되죠 그런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팔고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10배나 더 뻥튀기를 해가지고 100만 원에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1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에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과 그 성전의 대제상과 장노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배를 드리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원래 그 성전을 세운 목적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상업적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 반드시 성전세라는 걸 바쳐요 성전세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그런 우리는 몇 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겔이라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냐면 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의 화폐가 지금 달러처럼 이렇게 다 이제 공용화폐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러 갈 때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의 화폐 가지고 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화폐인 반세계를 다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쓰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폐 비율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외국에 가려면 그러잖아요 달러로 바꿔와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데 은행에 가면은 계속 이제 수시로 달러에 대한 그런 환율이 이제 막 자꾸 바뀌죠 그런데 옛날에 몇십 년 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외국을 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 가지고 암 달러 상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환전을 해 달러를 받고 그런데 은행에서 이게 1달러에 천 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 가면은 환전할 때 1200원이나 1300원 이렇게 돈을 더 얹어서 주고 그걸 환전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반세계를 바쳐야 되는데 성전세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가격에 그 환율로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 환전상들이 또 엄청나게 이거를 굉장히 거기서 이제 환율의 비율을 아주 높게 잡아가지고 또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류를 이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 애비하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의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소와 양과 비둘기와 싸는 똥냄새가 진동한 겁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이 이 돈을 받고서 그것을 이제 폭류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애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소와 양과 막 이런 다 때려 그 채찍을 휘둘려서 때려 내쫓히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히고 그 환전상들의 상과 의자를 갖다 집어던지고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어떠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에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의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연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뭐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그어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와 작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떤 세속주의와 상업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사꾼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어떤 세속적으로 물량주의로 또는 상업주의로 이러한 더러운 것들로 우리 몸이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한 걸 공부하게 되면 몇 명 이상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몇 명 이상이 교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온다 이런 게 이제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아주 전도왕으로 유명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어떤 인천의 큰 교회에 아주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 사무국장을 장노님이실 때 하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거기는 출석교인이 수만 명이니까 교회에서 물건 하나만 사도 어떻게 돼요? 몇만 개를 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이걸 마트에 가서 사면 100원짜리인데 교회 장노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교회 사무국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트에 가면 100원 주면 살 수 있는 건 120원에 이걸 산 이렇게 그 견적서를 냈대요 그러면 이 사무장 장노님이 아니 마트에서 100원짜리인데 왜 120원 하냐 그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단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 그러면 당회를 열어가지고 뭘 하려면 단임 목사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 단임 목사님이 뭔가 추진하는 그런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부결을 하니까 계속 수시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단임 목사님한테 사무장 장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노님 제가 좀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100원짜리를 얼마? 120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수만 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업적인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목사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뭔가 사업체가 있으면 밥을 먹더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식당을 운영하면 거기가 음식을 잘하고 그러면 거기 가고 또 물건도 가능하면 성도들 그 가게 가서 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이 잘 돼야 되죠 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수익이 되면 11조도 하고 감성도 하고 성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또는 교회가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자체가 어떤 사업체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완도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목사님이 그 목회를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만두고 나오겠냐 그러면 거기에 복지시설에 관련된 거기에 직원들만 해서 뭐냐면 한 200명이 된대요 교회 관련 시설에 그러면 그 200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 11조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11조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계속 거기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목사로서 산업이 봤죠 사모님이 거기 어린이집 원장이었대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지시설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 내가 지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아니면 교회가 지금 어떤 종교 사업체가 되어 있나? 그런 목회에 대한 그런 고민 그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그 직업만 해서 200명이니까 엄청나게 붕하고 헌금이 엄청나게 나오고 사례비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런데 그거를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왜?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디 사업체에 회장님 된 것 같다 단임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그만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첫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가장 삶의 제1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애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본질이 뭔가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 5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 소리는 들지 않고 소와 양과 비둘기 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그래서 경로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들냐면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전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호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 네 출협기 25장 8절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 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여의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를 지으라고요? 그 할 하나님이 그 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여의 짓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여기에는 누가 그 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죠 그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도록 한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국기 25장 거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의 고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뭐라고요? 만나고 하나님이 그때는 성막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성전이 됐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뭐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성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봉사를 했죠 봉사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속죄 받으려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소와 양을 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그걸 줘가지고 그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며마 죄 지은 사람들이 뭐를 받습니까?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는 교회에 와서 그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소 대신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다섯 가지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전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이걸 모르고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엉뚱한 것에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인력과 노력과 정성을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예배, 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런데 교회가 뭐냐면 어떤 데는 우리가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면 구호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호하는 데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또 어떤 사회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눈장터 뭐 이런 거 하지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숙자를 위해 가서 막 어디 가서 파포하고 파포하고 굉장히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지시설, 자선사업을 하고 독거노인도끼, 우물파기, 사랑의 연탄배달 여러분 이런 걸 하지만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친교단체도 종교사업을 하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저희 처제도 한 사람밖에 없는 처제가 그런데 처제도 어디 있는 한암에 있는 큰 교회 전에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인데 거기 권사예요 그런데 권사인데 이제 선교회, 여선교회 임원인데 계속 교회 가면 뭐하냐 가서 성도들, 성도가 엄청 많으니까 원래 그 교회가 강동에 있는 그쪽의 교회다 할 때는 거기가 이제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철하든가 수요일날 이럴 때 가서 김밥 팔고 무슨 바자에 해가지고 뭐 팔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성도들한테 계속 그걸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자에도 하고 이런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제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괴로운 마음을 한번 저랑 저희 집사람이 있는 데서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 본질적인 것은 뒤로하고 비본질적인 그런데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더 대단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러한 것에다 열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교회 본질이 아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뭐 여기 와서 둘러엎으셔요 또 뭐라고 하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 교회를 먼저 우리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세속주의나 이 교회가 어떤 인본주의나 상업주의나 물량주의나 이런 게 종교 지도자들부터 교육자들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성전된 우리 몸을 또한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또 성전해요 성전된 우리 몸을 여러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변질된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성전이잖아요 저도 이 교회 안에 카페를 할 때 혹시 우리가 또 이런 어떤 것들이 교회의 물량주의나 상업주의나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이런 것이 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좀 교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해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뭐를 해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는 애베라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한 애베를 드리는 것을 애베를 해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오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베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첫째 우리를 통해서 애베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애베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절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애베를 경호리 여기고 애베를 경멸히 여기고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애베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애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베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애베할 자를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본질은 허니머리도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애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애베가 드려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본질 돌아가야 되고 해보게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아니 교회에서 소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의 소리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돼요 거기 보면 향을 이제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까이 가는 곳에 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이 얼마나 그 좋은 향인지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향 냄새는 안 나고 소와 양과 비둘기가 싸는 똥에서 똥 냄새만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향이 여러분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금대접의 그 향을 담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대접의 향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소똥 냄새, 양의 똥 냄새, 비둘기가 싸는 이런 똥 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 소리가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소와 양과 이런 비둘기 소리 같은 헛된 세상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되고 이런 기도가 그치게 되면 그 교회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고 세상 냄새, 육신의 냄새,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계속 이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이걸 간수하라고 성령의 불이 타올을 뻔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죽은 교회는요 기도가 그쳤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기도가 멈춘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서 계속 기도가 여러분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회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해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2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은 사실 무소 부재하셔서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 온 세상에 다 계셔요 그래서 무소 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런 말은 뭐냐면 그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냐 바로 여러분 성전에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 본질이 하나님 앞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봉사를 했잖아요 막 다 봉사를 해 봉사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때? 제사장이요 우리가 보면 구약에는 레이지파에서 제사장과 봉사자들이 딱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5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보다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그걸 박탈하고 그때 우상 숭배했을 때 우상 숭배자들을 칼을 빼가지고 가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도륙한 레이지파를 택해서 그들만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제 천주교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는 에베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 사제들이 있죠 축의형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를 미사라고 그래요 그 미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사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적으로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와 같은 그런 에베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에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며마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개신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도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가 이제 거기서 큰 어떤 박해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 쫓겨나게 되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이런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에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죄를 고백할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적이에요 구약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받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 가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양이나 소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죄삭성 사망하니까 내가 죽어야 했는데 이 짐승을 내 이름으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에다 뿌리면 제사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약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이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고 목사에게 고백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토릭은 지금도 고해성사라고 해갖고 뭐예요? 신부 앞에 가서 해 그럼 신부가 당신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신부들만 교육자들만 제사장이 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모든 백성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이야 그런데 신약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와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인데도 봉사 안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해야 되려나 하는 직무유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돼요? 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뭐가 됩니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아가지고 돈 벌고 환전해 주면서 돈 벌고 이렇게 가지고 성전을 똥냄새 짐승의 소리로 더럽히고 이렇게 가지고 해서 얼마나 주님이 크게 분노하셨는지 정말 여러분 내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교회가 만약에 세석주의와 인본주의와 상업주의와 물량주의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어떤 기도 소리는 그치고 찬양하는 소리는 그치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냄새 나는 교회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오시면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의 그런 강도의 구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고 그러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죄 용서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사 속권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줘 속죄에서 피를 뿌렸죠 그리고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한 번 있어요 7월 10일인데 그때는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죄를 고백해요 민족의 죄를 그리고 이걸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하는 속죄소에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가서 멀리 백성들이 보는 데서 보내요 이건 뭐냐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저 염소가 지고 다 이제 무인 직용으로 가서 죽는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삶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게 죽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걸 했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성전에서 이걸 해가지고 죄인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이 구원의 복음 죄삼의 복음을 들어서 어디서 구원 받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혹은 교회가 나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려 죽어서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예수 그리스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가서 아프리카 우리가 우물을 팔 수 있어요 막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그런 NGO 단체들 있죠 또 막 구호단체도 많이 있어요 어디 막 무슨 어디에서 여러분한테 산불이 나고 또 외국에서 지진이나 아니면 해일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막 우리나라 기독교 구호단체에 달려가고 막 의료 사람 팀을 파견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죠 교회가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선한 일도 하지만은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NGO 단체에 와서 지금 뭐냐면 목사님 아프리카에다 우물 팔라는 데 좀 도와주세요 또 뭐 이렇게 잘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들을 좀 구호단체에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먹을 빵을 줘도 생명의 빵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왔을 때 우물만 파주고 또 빵만 주려고 하는지 정말 이 우물을 파서 그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려는데 이 빵을 육신의 빵만 주려고 하는지 정말 이 빵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려고 하는지 이걸 봐요 그런데 빵만 주려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건 지원 못하겠다 왜?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하는지 영혼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든 사람을 고쳐놔도 그 사람이 나사로 고쳤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줬지만 생명의 떡을 예수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을 받지 못하면 빵을 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오히려 훼손되고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안 하고 교회가 어떤 구호단체처럼 아니면 자선단체처럼 아니면 무슨 구제단체처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너무 그런 이익사업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교회 본질을 훼손하고 그런 교회가 상업적인 물량주의적인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이런 것들을 영혼 구원하는 데 쏟아야 돼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구원선이고 정말 구원의 방주이지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뭐를 전해야 되겠어요?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본질이 뭔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엉뚱한 곳 다른 곳에다 시간과 물질과 이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예를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에베를 해보고 하십시오 에베의 성공자가 신앙세원에 성공 에베의 성공이 인생에도 성공하고 에베의 실패자는 모든 것에 실패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양의 소리,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비둘기 소리 들이고 여러분 거룩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해야 될 그런 곳에 소똥 냄새, 양의 똥 냄새, 이런 똥 냄새가 진동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내가 놀라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봉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뻐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해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기뻐하고 헌금을 드린 것도 기뻐하고 잔양 드린 것도 기뻐하고 이런 게 기뻐해요 선한 일 하는 것도 기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의인 99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구원 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 받는 걸 기쁘시게 여기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사업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공부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또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내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니까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모든 거 버리고 그냥 교회 와서 뭐 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본질이 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본질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를 모를 때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목적이 뭔지 모여